2번입니다. 다음에 그림을 보고 전체 신뢰도를 0.85로 설계하고자 할 때 부품 Rx의 신뢰도를 구하세요 계산 문제라고 해서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. 이 문제 꼭 맞춰야 됩니다.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예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우선 주어진 문제를 봤더니 앞에 0.9가 있고 병렬입니다. 그죠? 이 부분 덩어리 크게 하나로 잡아주시고 이 부분도 크게 하나로 잡아주시면 결국은 구조가 뭐냐 세 가지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세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직렬이면 R1 곱하기 R2 곱하기 R3 다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. 식을 편안하게 한번 써보세요 0.9 곱하기 해서 이 전체를 곱해주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이거 곱하기 그 다음 맨 뒤에 들어가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곱해주면 됩니다. 근데 안에 봤더니 병렬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럼 우리가 병렬 공식을 여기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. 아니면 병렬을 먼저 구하면 된다 했습니다. 필기를 할 때는. 근데 실기는 계산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자 여기다가 1-1-0.8 1-0.8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. 그 다음 마지막으로 1-1-0.7 그리고 1-Rx인데 간단하게 R로만 표시하겠습니다. 1-R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. 식이 끝났습니다. 근데 이렇게 했는 것이 값이 전체 신뢰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? 0.85가 나오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. 이해가 되시죠? 그래서 구하는 거는 결국 이게 얼마로 신뢰도 값이 얼마가 들어가면 이 전체가 0.85라는 신뢰도 85%의 신뢰도가 나오느냐? 이 값을 구하라. 이제 문제 파악은 하셨죠. 그러면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. 풀어 나가면 됩니다. 식만 쓰고 나면요.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계산풀이기 때문에 그대로 풀어 나가시면 돼요. 먼저 앞에 있는 이 내용. 자 괄호에 먼저 해야 되겠죠? 0.2. 여기도 0.2. 당연히 곱하기를 먼저 해주고 앞에 있는 1에서 빼주면 되겠죠? 그럼 이 큰 괄호 지금 정리가 한번 됐습니다. 그렇죠? 뒤에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먼저 R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수분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 인수분해 하시는 거 아시죠?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1은 1이니까 앞에 놔두고 괄호부터 먼저 합니다. 1 마이너스. 그 다음 1 곱하기 마이너스 R이 되겠죠? 마이너스 R. 그리고 0.7하고 1을 곱해주는데 앞에 마이너스죠? 0.7. 그리고 마이너스 0.7과 마이너스 R을 곱해주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0.7R이 됩니다. 자 이렇게 하면 뒤에 거 풀었죠? 이렇게 했는 거에 뭐가 있습니까? 앞에 1 마이너스가 있죠? 1 마이너스 이렇게 했는 거예요.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이 내용을 먼저 계산해서 하나를 더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건 이제 풀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. 지금은 우리가 풀어나가는 이해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 괄호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. 뒤에 있는 큰 괄호를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.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0.7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0.7R이 되시죠? 자 앞에 있는 1 마이너스 1은 사라집니다. 1에서 1을 뺐으니까 그죠? 그리고 1R이고 마이너스 0.7R입니다. 1에서 0.7을 빼면 되죠. 아니면 1 마이너스 0.7 해서 R을 다시 또 묶어내는 거죠. 그래서 1에서 1 마이너스 0.7을 해주면 R값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남아있는 게 플러스 0.7이니까 플러스 0.7 이렇게 하면 뒤에 이 전체 괄호가 다 해결이 되겠죠.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0.7이니까 이건 당연히 0.3R이 됩니다. 그리고 플러스 0.7까지 하면 이 괄호가 다 해결이 되겠죠. 다시 여기 와 볼까요? 0.2 곱하기 0.2입니다. 자 여러분들은 계산기 한번 써보겠습니다. 차분하게 계산 항상 명확히 0.04가 되죠. 그러면 1 마이너스 해서 0.04가 됩니다. 바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? 자 맞게 했습니다. 그죠? 1 마이너스 0.04이니까요. 0.96이 되겠죠. 그러면 0.96이 나왔습니다. 자 앞에 있는 0.9가 있습니다. 그죠? 0.9 곱하기 해서 두 번째 괄호에 있는 값이 0.96입니다. 이거 곱하기 해서 얘가 여기와 붙어 줘야 되겠죠. 그죠? 0.3R 그 다음 플러스 0.7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우선 이 내용 그대로 좀 놔두고요. 앞에 0.85가 있습니다. 자 이 부분은 미리 계산해서 반대로 보내버리면 되겠죠. 그죠? 이리로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자 0.3R이 있고 더하기 0.7이 있습니다. 이 부분만 남겨두고요. 위치는 좀 바꿔도 상관없습니다. 그죠? 넌 해서 얘를 반대로 던지게 되면은 0.85 곱하기는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겠죠. 그죠? 그러면 0.9, 0.96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해보셔야 돼요. 0.864가 됩니다. 나누기 0.864가 되겠죠.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그러면 이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. 또 0.85 0.9837 0.9838 하면 되겠네요. 0.9838 이렇게 하시고 앞에 있는 0.3R을 두고 0.7을 또 반대로 넘깁니다. 더하기 0.7이 반대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0.7이 되겠죠. 그죠?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0.7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0.2838 0.2838 자 이제 다 됐죠. 그죠? 여기서 R만 남기고 0.3을 반대로 던지면 곱하기니까 나누기로 넘어오면 되겠죠. 그죠? 0.2838 해서 0.3 자 나누기 해서 0.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0.9459가 나오네요. 0.94598 뭐 이렇게 나옵니다. 어쨌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그러면 0.95 정도 나온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여러분들 계산하는 것을 끊어가지고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풀어 나온 것이고요.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.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장에 연습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. 다 이해하셔야 되니까 이걸 정리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몇 개씩을 넣어주시라 이 말입니다.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답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참고가 되겠죠. 그죠?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0.95가 나왔는지 한번 보죠. 자 0.95가 나왔습니다. 그죠?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여러 단계를 쓰실 필요는 없고요. 그중에서 몇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끊어서 내려오면서 이 풀이 과정이 또 있어야 됩니다. 계산식이 있고 풀이 과정이 있고 해답이 나와주면은 계산식은 맞다 그랬습니다. 그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. 절대 계산 문제라고 해서 포기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뒤에 있는 이 조건을 다 주고 이랬을 경우에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하세요. 이렇게 나오죠. 그렇게 나오면 조금 쉽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난이도는 높긴 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연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.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